안녕하세요 노마시툰입니다 자 자세하게 본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재질감을 한번 싹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바디는 아이언 화끈이라고 하던데요 아이언 화끈인거치고는 표면은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도금이 되어있는데 손을 만지면 만들수록 어두워진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그렇네요 지문이 묻을수록 살짝 까매집니다 우드스톡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플라스틱인거치고는 성형도 되게 나무 느낌이 나고 질감이 살아있습니다 역시 마감 정말 깔끔하구요 위쪽에 각인이 하나 있네요 민체스터 굉장히 클래식한 각인이네요 모든 볼트는 십자가 아닌 일자로 일자볼트로 다 조여져 있네요 해머도 정상 작동하구요 앞쪽에 이제 손잡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겠군요 분명히 플라스틱인데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를 육각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전선잡이는 90도까지 움직인 것 같구요 느낌이 상당히 찰집니다 장전바를 당기면 보다시피 뒤에 위에 있는 커버가 연동이 되구요 뒤에 있는 해머도 코킹이 됩니다 밑에 해주면 해머는 잠기고 밑에 엘리베이션은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격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장치는 여기 있습니다 세이프티 상태에서는 격발되지 않구요 뒤에 개머리판도 한번 보시구요 개머리판은 역시 메탈로 다 마감을 한 상태에서 나사까지 박아놨네요 다시 한쪽으로 가서 탄창을 한번 보실까요 밀어주고 돌려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탄창형으로 되어있구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여러개 갖고 있으면 장전이 참 쉬울 것 같네요 탄은 대략 한 열 열 발 조금 중반 정도 남짓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윈체스 렌달 모델이라 탄 들어가는 것도 적은 것 같네요 단발식으로 장전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네요 칼라파트는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있네요 이 소프트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물론 칼라파트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영화나 아니면 영상 촬영용 풀옵건이라고 한다면 칼라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법이라는게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른 법이 바뀌는 거겠죠 윈체스터 렌달 모델이기 때문에 장전 손잡이는 밑에 부분이 크죠 그냥 윈체스터 라이플 버전은 이렇게 짧습니다 작고 장전했을 때 좀 좀 더 타이트하죠 렌달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나왔는데 이게 크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크게 나온 이유는 다음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거구요 자 슬림고리도 이렇게 있구요 슬림고리가 아주 클래식하게 되어있네요 여기 1점식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기동성을 높인 그런 방식이네요 자 상세한 외형 리뷰를 모두 보셨습니다 사격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사격을 위해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격을 하면서 성능을 보여드릴텐데요 아주 의상도 아주 클래식하게 대충 일단 거젓대게 주워져 있긴 했지만 대충 구색을 맞춰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부네요 타깃인데 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일단 사격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타깃을 바람이 불어서 세우고 세우고 사격을 한번 세우고 사격을 한번 세우고 잘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 뺨 침대 왔고요 네 혼대 명주에 있습니다 한 뺨 문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다 됐네요 이게 근데 가늠새랑 가늠자가 없어가지고 조준이 힘드네요 그냥 감으로 갖다 맞추는 건데 렌달이라는 모델이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기 가 볼까요? 맞추기 굉장히 힘드네요 남편의 양경 남편의 양경 앞세계 탄창인 열애계면 더 편할 것 같네요 이제 끝났고요 좀 미식했습니다 마지막 저것만 맞춰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맞았는데도 안 넘어가네요 마지막까지 오늘 완료했습니다 손맛이 굉장하네요 아 좋습니다 탄 딱 지금 다 썼네요 쏴보니까 돌리는 것도 참 재밌고요 장전도 참 재밌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도도 좋고 안에 이제 앞서 말했듯이 드랄루민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이너바리에 들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아주 좋습니다 돈값은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거리가 좌측으로 살짝 휘는데 바람이 없을 시에 곱게 잘 뻗을 것 같습니다 사거리가 굉장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거리가 나오지 놀라웠네요 지금 탄은 0.2g 탄을 썼고요 아주 잘 뻗네요 지금 사거리까지 전부 다 보셨는데요 장점은 무게감이랑 리얼리티 그리고 작동성이 있겠네요 이 디자인에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능은 다 좋지만 조준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겠죠 지금 아까 사격으로 봤듯이 조준을 하고 쏘는데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냥 저의 육감으로만 맞추게 되는 그런 초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게임을 뛴다고 하면 무겁기 때문에 좀 비추고요 또 정밀사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근접 사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그렇게 유용한 총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멋진 컬렉션인 것 같고요 다른 재밌는 영상도 한 번 더 보실까요? 한번 쏴볼까요? 아 쏴다 자 이건 저의 MR을 한 번 불러보도록 하죠 아주 거친 녀석입니다 이름은 실비아고요 실비아와 함께 사격을 한 번 해보도록 할까요? 수고했어 실비아 저기 가봐 자 인체스터 렌탈 론엘 모두 리뷰 마쳤는데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